4월 3일 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4월이 벌써 쑥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3월 한 달의 증시의 흐름이 굉장히 물론 변동성이 중간에 은행 리스크로 인하여 있긴 했지만 코로나 이후에 굉장한 상승세를 보였다. 그런 면에 있어서 시장이 분기로 기준을 따질 때 역대급인 시장이 연출이 됐다라는 그런 분석이 제기가 됐습니다. 여러분께도 이번 1분기가 지난 1분기가 최고의 분기 수익률을 기록했던 3개월이었는지가 궁금한데요. 그렇습니까? 많이 회복하셨나요? 혹은 수익을 많이 내고 계신가요?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4월이 또 여러 가지 역사적인 흐름상에 있어서 좋은 그런 기록이 나타났던 달이었다라고 하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고요. 또 날씨도 굉장히 많이 따뜻해지고 초여름 같기도 해요. 아침 출근할 때 제가 추울까 봐 겉옷을 좀 챙겨 입었는데 약간 푹한 그런 기온이 오전부터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이번 한 주 동안 서울에 계신 분들은 마지막 벚꽃 만개를 좀 즐기시면서 시장의 상승도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마감 상황, 주말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심층인터뷰는 메리치 증권 권동호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4월이 시작된 가운데 3월의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시장이 연출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의 미치다. 이항영 전문의원과 함께하도록 하죠. 어떻게 벚꽃 구경 많이 가셨어요, 주말에? 저는 사실 주말에 남부지방의 벚꽃과 수도권 지역의 벚꽃을 둘 다 보고 왔어요. 남부지방에 제가 하동에 저희 오빠를 보러, 우리 조상님들을 보러 갔다가 하동에 벚꽃길이 굉장히 유명한 쌍계사 심리벚꽃길이 있더라고요. 물론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와, 진짜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딱 하고 또 수도권으로 올라가서 가평에 있는 벚꽃길 유명한 데가 있죠. 일요일에는 또 거기를 길이 막힐 걸 각오를 하고 기본 평균 속도 한 30km로 달려갑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3월을 정말 짧은 벚꽃을 볼 수 있는 기간이 길어봤자 한 2주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직 못 가신 분들은 평일에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시간 내셔서 이번 주말에는 수도권 지역의 마지막 벚꽃 피날레가 연출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꼭 꽃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이 감기가 걸려서 못 가는 분도 계셨네요. 내년에도 있으니까요. 벚꽃은 매년 피니까 올해의 아쉬운 마음은 차곡차곡 고이 간직했다가 내년에는 꼭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첩국 먹었죠. 재첩국, 재첩무침 다 먹고 왔습니다. 오늘 봄처럼 피어나는 상승장이 지난 주말에 연출이 됐습니다. 다우지수가 1.2%, S&P500도 1.4%, 나스닥지수가 1.73%로 엄청나게 주말에 상승을 크게 나타내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일단 개장 전에 발표됐었던 소비단 물가 지수가 시장 예상치보다 더 꺾인 것으로, 둔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의 3대 지수 모두 올라갔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가장 큰 상승의 배경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과연 얼마나 둔화가 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부가 발표한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료품을 제외한 2월의 근원, PC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했었던 전문가 예상치와 1월 수치인 4.7% 상승보다 더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원 PC 가격지수는 전월비 0.3% 올라서 시장의 이것도 예상치와 0.4%보다는 더 둔화됐고요. 전월의 0.5% 상승이었는데 지난달 0.3% 오르면서 둔화의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잡히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PC 전체 모두 합한 2월 PC 가격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올랐습니다. 직전월이 5.3% 상승이었는데 2월 역시나 더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2월 개인 소비지출은 전월비 0.2% 늘어났는데 그치면서 소비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또 미시간 대회에서 발표한 3월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가 62를 기록하면서 전월의 67보다 낮아졌다라고 발표가 됐고요. 지난 17일에 발표됐었던 예비치가 63.4 대 62를 확정치로 발표가 되면서 점차적으로 소비자 심리지수도 더더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5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4개월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3월 시카고 구매 관리자 지수도 43.8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기록했었던 11월 이후 최저치인 43.6보다는 조금 올랐지만 여전히 50 아래를 하회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소비 많이 둔화되고 있고 인플레이션 꺾이고 있는데 PMI 역시나 계속해서 꺾이는 모습은 경기가 소비 줄고 다 줄어드는 건 뭐겠어요. 경기가 악화되고 있다. 경기도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좀 많이 꺾이고 있다는 부분에 더 강점을 찍는 모습이었고요. 이와 함께 시장에서는 전체적인 업종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일단 맵을 한번 볼까요. 초록불이 굉장히 가득했던 시장이 연출이 됐고요. 중간중간에 한 종목, 딱 한 종목 빨간불이 유난히 돋보이는 종목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가 1.5% 상승, 애플의 주가도 1.5% 올랐고요. 구글이 많이 올랐어요. 구글의 주가가 2.8% 오른 103달러선, 그리고 메타의 주가도 1.9% 강세, 엔비디아, 퀄컴, 그리고 인텔 등의 종목들, 퀄컴은 좀 소폭 올랐지만 엔비디아 1.4% 오르면서 277달러선 넘어섰고요. 그러나 마이크론의 주가는 4%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마이크론에 대한 조사를 중국에서 하겠다고 나서면서 이에 따른 좀 부담을 갖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마이크론은 빨간불을 좀 짙게 킬 수밖에 없었다. 마이크론의 주가 4%대 하락하며 60달러선 초반까지 밀려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밖의 아마존도 바로 아래, 스타벅스도 주가가 단계적으로 요즘 오르고 있네요. 2.7% 넘게 상승을 보이면서 104달러선까지 올랐고요. 종목 중에서 그렇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6% 넘게 오르면서 207달러선, GM4D의 주가도 1에서 2%대에 올랐습니다. 지금 이번 주죠, 이번 주에 테슬라의 1분기 차량 인도 대수가 발표가 되는데 전문가들의 예상치가 지금 42만 대를 상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분기에 42만 5천 대를 차량을 인도했을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량 가격이 인하됨에 따라서 판매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2일이면 발표됐을 텐데, 그렇죠?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분기 차량 인도 대수가 예상치를 조금 하회했네요. 지금 뉴스를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1분기 차량 인도 대수가 예상치보다 좀 하회한 42만 2,875대, 작년 같은 기간 31만 48대보다 36%는 증가를 했지만 직전 분기 40만 5,278대보다도 4%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좀 높게 제시된 게 43만 대, 42만 대보다는 조금 높게지만 제가 봤던 뉴스는 42만 5천 대였는데 어쨌든 2도 좀 하회하면서 주말에 상승분은 오늘 밤에는 약간은 반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주말에는 차량 인도 대수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올 들어서 주가 70% 이상 폭등을 했었죠. 이 밖에 다른 종목들 보면 루시드도 5% 넘게 올랐고요. 리비안도 7%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나 니콜라의 주가가 좀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1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300억 규모의 신주 발행 소식이 전해지면서 14% 가까이 주가는 폭락을 하기도 했고요. 13% 넘게 하락하는 것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종목 가운데 굵직한 종목 하나 더. 앞서서 제가 구글의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파이퍼 샌들러에서 비중 확대 의견을 재차 확인하면서 주가는 2.8% 넘게 올랐고요. 지금 시장 점유율도 굉장히 큰 부분은 여전히 긍정적이고 인공지능 관련해서도 전차 관련한 검색 관련해서 수익을 더 낼 수 있을 것이다 가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였습니다. 이 밖에 종목들 헬스케어도 좋았고요. 또 금융 쪽에서도 비자, 마스터카드, 아메리칸 엑스프레스, 페이팔할 것 없이 모두 강세를 보였고 제이핀 모건, 뱅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의 주가도 1% 올랐고요. 웰스파고의 주가는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버쿠셔에서의 주가 1.2% 오르면서 308달러 선까지 더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이었고요. 주말 사이의 국제유가는 소폭 오른 75달러 선, 배럴당 75달러 선 마무리된 가운데 유가 관련한 에너지주들도 강부합권 정도 수준에서 엑스모빌 0.15%, 쉐브론 0.47%, 옥시덴타 페트롤리움도 강부합권 정도 수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아, 좀 이게 아쉽네요. 차량 인도 대수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좀 낮게 발표된 게 조금은 아쉬운데 과연 오늘 밤에 테슬라의 주가에도 어떻게 반영이 될지 중요한 건 사실 IRA 세부 법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국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감을 가졌는데 세부 법안 내용이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요구한 내용들이 거의 다 반영이 됐다. 그게 핵심 광물에 관련된 소지가 포함될 것이냐, 핵심 부품에 포함될 것이냐인데 부품이 아닌 광물에 포함이 됐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면서 국내 관련된 그동안 올랐던 종목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죠. 특히나 양극제, 음극제 쪽에서 말이죠. 과연 우리 시장에는 오늘 하루 동안 IRA 세부 지침에 대한 내용들이 또 어떻게 반영될지 보는 게 가장 관건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테슬라의 차량 인도 대수 예상 차이가 아쉽긴 했지만요. 전반적인 뉴욕 시장 분위기는 주말 사이에 좋았습니다. 과연 이러한 분위기가 4월 시장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잠시 후 심층 인터뷰 메리채 증권 권동호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이거 상회예요? 하회예요? 43만 대 예상도 있고 42만 5천 대 예상도 있는데 어쨌든 인도 대수가 지금 42만 2천 8백 75대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뉴스에는 다 상회라고 나온 어떤 예상치를 얘기를 한 거죠? 기준은 모르겠습니다. 기준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상회 쪽으로 보는 게 일단 주가에는 좋겠죠? 그러면 저도 상회로 가겠습니다. 어떤 기준을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차량 인도 대수 상회로 보죠. 상회로 봐야죠.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보시라고 하면 보겠습니다. 이 분은 어떻게 보실지 궁금한데요. 메리채 증권 권동호 부장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뭐예요? 상회예요? 하회예요?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43만 대 예상도 있고 42만 5천 대 예상도 있어요. 어느 기준으로 봐야지 상회, 하회를 볼 수 있는 거죠? 이 두 개의 기준으로 보면 일단 예상치 하회거든요. 눈오피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저도 아까 오기 전에 굉장히 빠르게 보고 와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기는 한데 예상치들이 워낙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특정 하나의 예상치를 갖고 있으면 상회가 될 수도 있고 하회가 될 수도 있는데 전반적인 평균 수준을 봤을 때는 예상치를 우선 상회한다고 언론에서는 평균 그게 뭐예요? 몇 만 대였어요? 지금 41만 대라는 분도 계시고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예상치 평균까지? 네.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마다 조금 다르긴 할 텐데 저도 지금 뭐 정확히 지금 제가 테슬라 지금 보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봐주세요. 제일 중요해요. 테슬라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차량인데 지금이요? 네. 평균. 평균. 왜냐하면 이게 사실 우리 시장에도 바로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예상치를 몇 대로 기준을 하느냐 컨센서스의 평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컨센서스는 여기서 뭐 제가 봤을 때는 42.1만 대 42.1만 대? 네. 42.1만 대. 그럼 평균은? 그렇죠. 네. 42만 2.875대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시장 예상치 42.5만 대, 43만 대 이거는 왜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언론 안 되겠네. 네. 알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컨센서스인 42만 1,000대를 기준으로 해서 상회했다로 다시 한 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보장님 도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은 PC 발표가 됐어요. 이거 좀 둔화되고 있다는 건데 긍정적인 시그널로 뉴욕 증시는 크게 올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굉장히 사실 좋았어요. 거의 장 끝날 때까지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은 최근에 증시가 완전 최근에 목요일, 금요일 정도만 봤을 때는 되게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3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오르는 종목들만 오르고 오히려 빠진 종목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조금 차이가 났는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4월 달에도 그런 분위기가 좀 이어갈 수 있을지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PC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4.7 예상을 했는데 4.6이 나왔죠. 그러면서 추세적으로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어떻게 보면 증시에서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대로 나온 것 같아요. 너무 물가가 확 하락해서 경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해석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가 상위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추세적으로 낮아지면 그러면 이게 지금 2월 달 데이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3월 달에 지금 은행 섹터의 문제가 좀 되게 컸었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만약에 반영을 하면 아마 3월 달에는 조금 더 낮아질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이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은행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려서 은행 섹터의 시스템 리스크가 지금 불거질 뻔한 이런 상황에서 물가도 지금 추세적으로 낮아지면 이렇게 되면 5월 달에 FOMC에서 과연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거의 5대 5 정도 되기는 하는데 5월 달에 금리를 더 올리기가 좀 힘들 거라는 그런 판단을 더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증시가 굉장히 좋기는 했는데 사실 3월 한 달만 보면 차별화가 굉장히 심했어요. 차별화. 네. 여기 제가 갖고 온 이 데이터를 보시면 이 파란색으로 된 게 IT 섹터의 추이이고 이 보라색으로 된 게 러셀 2000이니까 중소형 주지수예요. 그래서 오르는 폭과 내리는 폭은 조금 다를 수는 있었겠지만 방향은 비슷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3월 달에 확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굉장히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 조금 더 퀄리티 있고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섹터와 종목으로 좀 이렇게 몰리지 않았나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올해 시장을 봤을 때 내내 사실 빅테크 형님들이 굉장히 힘을 내고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동안 잘 올랐던 다운은 상대적인 부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유가 뭘까요? 네.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은행 쪽에 문제가 굉장히 불거지다 보니까 점점 더 딴 쪽으로 좀 안정적인 쪽으로 좀 도망을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스닥과 다우존스의 시가총의 상위 10개 종목의 YTD 수익률을 갖고 왔는데 보시면 나스닥은 다 올랐습니다. 전부 다 올랐고 특히 노란색으로 쳐놓은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게 3개월 동안 오른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이 상위 10개 종목의 시청 비중이 50%니까 얘들이 이렇게 올랐으니 나스닥 지수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다우존스는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게 마이너스라는 종목이거든요. 절반 이상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리고 가장 그나마 괜찮았던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나스닥의 핵심 종목이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제외하면 사실 10% 이상 오른 종목이 보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도 여기 있는 유나이티드 헬스나 홈디포 이런 종목들이 괜찮고 돈을 잘 벌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도 지금 자금이 빠져나가서 더 안전한 곳으로, 더 확실한 곳으로 넘어갔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사실 은행 섹터 문제가 좀 나타난 그 상황들이 사실 한쪽에는 영향을 분명히 부정적으로 미쳤단 말이죠. 어떤 섹터를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좀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은행 섹터가 아직도 부진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사실은 은행 섹터가 본격적으로 반등을 했으면 전체적으로 시장의 자금이 금요일처럼 이렇게 막 딱 쏟아져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은행 섹터가 아직 반등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4개 정도 갖고 왔는데 여기 XLF는 파이낸셜 전체 금융 ETF고 KRE는 중소영주은행만 모아놓은 ETF입니다. 보시면 다 빠져서 지금 반등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FRC가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죠. 90% 이상 하락을 했고. 그리고 여기 첼스 슈압이라고 어떻게 보면 지금 실리콘밸리 뱅크 다음 타자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는 온라인 전체 종합금융사인데 이 지금 종목의 주가도 반등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부 다 반등을 못하고 있어요. 결국에 정부가 빠른 속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는 했는데 아직 투자자들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다음 타자가 얘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걱정을 하는데 실리콘밸리 은행도 금융투자 미실현 손실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찰스 슈압 분홍색으로 된 회사도 지금 금융투자 미실현 손실이 실리콘밸리 은행에 비해서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지금 불안한 심리를 안정시키지 못하고 계속 지금 주가는 횡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은행 섹터뿐만 아니라 은행 섹터가 부진하니까 적자를 보는 고성장주들이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도 지금 반등을 못하고 있어요. 모든 종목들이 다 반등을 못한 건 아닌데 제가 대표적인 종목들을 갖고 왔는데 텔라닥, 웨이페어 온라인 가구 파는, 파페칩 온라인으로 명품 파는 이런 종목들도 1월에 잠깐 올라왔다가 2월에 빠지고 3월에 반등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동안에 나스닥은 엄청 달렸었잖아요. 그만큼 투자자들이 계속 불안해하는 거예요. 혹시 은행에도 문제 생겼는데 혹시 다른 섹터도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적자 보는 재무재표 취약한 애들은 더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지금 불안감들이 계속 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퀄리티 있는 성장주에 약간 몰리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퀄리티 성장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정의를 좀 말씀드리면 우선은 비즈니스 모델이 탄탄하면서 현금 창출이 굉장히 잘 돼야 되고 성장도 있으면서 성장 모멘텀이 현재 강하게 있는 거예요. 현재 있어서 지금 성장 모멘텀이라고 하는 거는 AI 모멘텀이 미국에서는 지금 가장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 모멘텀에 좀 연결이 돼 있는 이런 원래부터 비즈니스 모델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버는 이런 종목들. 결국 빅테크들이죠. 거기에 좀 돈이 좀 많이 몰렸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은 여전히 이런 불안감들이 사라지진 않을 것 같아서 당분간은 좀 이렇게 많이 빠진 은행 섹터 이런 데서 좀 기회를 찾는 것보다는 저는 현재 상승을 좀 지속하고 있는 이런 퀄리티 성장주에서 좀 선별을 해서 좀 더 상승할 기회를 더 찾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할 기회가 있다 없다라는 걸 볼 때는 저희가 사실 지난주에도 이 EPS가 계속해서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를 한번 드렸었는데 우리 권부장님께서도 이거 가지고 오셨어요. EPS가 바닥 구간을 지나고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빠질 것 없고 이익적인 측면에서도 조금씩 좋아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계신가 보네요. 네. 제가 전망하는 건 아니고 팩셋에서 데이터를 집계를 하는데 12개월 포워드 EPS가 드디어 바닥을 좀 다지고 반등하는 모습을 살짝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방송을 하면서 몇 번 이 데이터를 갖고 오긴 했었는데 이 파란색으로 된 게 이 EPS거든요. 계속 원래 예전에 갖고 그 보여드렸을 때는 계속 빠지고 있었는데 약간 지금 빼꼼 약간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작년 말까지만 봐도 올해 경기 침체에 굉장히 강하게 올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많이 하면서 계속 EPS가 빠지고 있었기는 했는데 지금은 현재 상황에서는 경기 침체가 막 세게 올 그런 상황은 또 아니잖아요. 분위기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면서 EPS도 바닥을 좀 지나는 그런 예측치를 좀 보여주고 있고 분기별로 만약에 봤을 때는 1분기가 바닥일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게 아니고 이제 팩셋 데이터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4월 달에도 증시가 계속 상승을 할 수 있을지를 좀 볼 때는 이번에 다음 주부터 발표되는 실적들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발표한 실적에서 우리가 1분기에 대략적으로 실적이 좀 바닥일 거라고 코멘트를 좀 해줄 거예요. 기업들이. 그런 기업들은 아마 주가 상승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만약에 본인들의 실적이 1분기가 바닥이 아니라 2분기, 2분기 정도면 괜찮은데 3분기나 혹은 올해 내에는 바닥을 좀 찾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코멘트를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좀 좋지는 않을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 특히나 재무 구조가 좀 취약한 기업들은 더더욱 올해 좀 실적 바닥을 좀 찾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 팩트, 발언도 안 들려요. 팩셋. 팩셋. 저 자료가 공신력이 있나요? 네, 매우 공신력이 있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사실 테슬라 인도량 CNBC 뉴스를 보고서 말씀을 드린 건데 여기서 보면 팩트셋에서 집계했었던 예상치를 추정치 같은 경우는 41만 건에서 45만 1천 건 사이다. 그러면서 43만 대 이상을 막 이렇게 데이터로 내놔가지고 제가 지금 호되게 아침부터 시청자 분들께 환려했다고 혼나고 있는데 좀 그래서 저 자료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팩셋은 제가 운영사 매니저 할 때도 되게 비싼 거예요. 비싼데 왜 이렇게 해가지고. 네, 수천만 원 정도 하는 그런 단말기 블룸버그와 좀, 블룸버그도 이제 비싼네요. 팩트셋도. 그렇죠. 굉장히 비싼 데이터로. 블룸버그는 제가 볼 수 없어서 제가 CNBC에 나온 팩트 자료, 그것을 또 필두로 한 CNBC의 기사를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다양한 비싼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께 공진력 있는 내용을 전달시켜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부터 정신이 없네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4월에 시작됐습니다. 1분기 역대급이었다 이런 얘기하면서 4월 또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시장으로 기대를 하는 시각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리고 어떻게 이 상승세를 좀 지속을 할 걸로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상승세를 저는 조금 더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현재 시장이 약간 과메수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자주 보는 심리 지표 중에서 CNN에서 발표하는 Fear and Greed, 공포와 탐욕 지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시면 지금 한 중간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르는 종목들만 오르고 빠진 종목들도 사실 되게 많거든요, 3월 달에. 그래서 올해 고점이 어딘가를 보면 2월 초예요. 이때가 FMC 이후에 한 번 엄청 올랐었거든요. 엄청 올랐다가 쫙 빠졌다가 이번에 올랐는데 나스닥 지수는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결국 2월 고점을 돌파했어요. 그런데 나스닥만 돌파하고 다우나, S&P, 머러셀 전부 다 그 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저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 센티는 아까 말씀드린 퀄리티 성장주에 많이 몰리기는 했는데 사실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센티가 많이 돌아온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현금을 지금 많이 갖고 있는 분들도 되게 많고 거기다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분기 실적도 지금 발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실적이 생각보다 지금 나쁘지 않다. 이런 것들은 지금 데이터들을 확인을 하면서 아마 시장이 조금 점점 이렇게 추세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빠진 종목도 많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투자자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상황이 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빠진 종목들보다는 퀄리티 있는 성장주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퀄리티 있는 성장주라면 일단 실적이 좀 가득 나오고 있는 빅테크 위주의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보시는 건가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래 비즈니스 모델이 탄탄하고 거기에서 현금 창출이 꾸준히 나오는데 성장도 하는데 이번에 성장의 모멘텀 강력하게 AI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이 세 개가 다 결합된 그런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비즈니스 모델이 탄탄해서 현금 창출이 잘 되는 음식료주 이런 애들은 사실 3월 달에는 별로 그렇게 막 엄청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도 많이 벌면서 성장도 지금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에 좀 많이 쏠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4월 시장 좋다 좋다 얘기 하도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안 좋을 것 같다라는 반대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의 의견이 지금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적 발표가 4월 중순으로 이어질 예정인데 과연 이번 1분기 실적이 그들이 좋았을까에 대해서 의구심만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좀 박제를 맞춰야 될까요? 실적이 사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분기가 가장 안 좋을 거예요. 가장 안 좋은데 마이크론 실적도 결국에는 엄청 안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그날 8%인가 7%인가 이렇게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현재 분기를 보는 게 아니라 다음 분기 다 다음 분기를 예측하면서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이번 실적에서 이번이 바닥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이제는 좀 바닥입니다. 혹은 바닥에 다다랐습니다라는 그 정도 코멘트만 해줘도 저희가 아마 주가는 좀 더 상승하는, 먼저 움직이니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시장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겠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현재 지금 시장 분위기를 대세를 따른다. 네, 좀 더 따라가는 게 저는 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게 시장과 반대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런 종목에 투자해야겠죠. 은행, 은행? 네. 뭐 사실... 저 은행주는 사실 투자할 게 너무 어렵잖아요. 저거를 지금 투자하는 거는 약간 너무 큰 불확실성이 베팅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지역은행의 그 종목 중에 하나를 제가 운용하는 레어카운트에서 투자를 하긴 했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빠지고 나서 투자를 했었는데 그것도 재무제표 데이터 다 발라가지고 보면서 그나마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종목을 택하긴 했는데 결국 거기서 손실을 안 봤는데 수익을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센티가 돌아서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미국 정부에서 정말 강력한 발표를 하지 않는 이상 은행 섹터는 단기간에 돌아서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4월만 본 겁니다. 그렇죠. 4월만 가야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세린 메이도 있기 때문에 5월쯤 되기 전에는 5월 시장에 대해서는 또 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4월 시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시장의 상승 그리고 1분기 실적 저점에 따른 향후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큰 형님들의 랠리는 앞으로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정도로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 메리시진권 권동호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방금 저희 3프로TV 제작진이 채팅창에도 올려뒀는데요. 3프로TV 글로벌 채널이 오픈이 됐습니다. 정말 이제 저희가 한국에서 스튜디오에서 하는 이런 시황방송이 아니고요. 정말 찐으로 월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컨텐츠를 그것도 이제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굉장히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글로벌하게 컨텐츠를 지금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올라간 컨텐츠들도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3프로TV 글로벌 검색하셔도 되지만 그 검색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에 지금 채널이라는 탭을 누르시면 함께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의 미치다 이항영 전문의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오프닝 때부터 같이 해주셨어야 되는데 오늘을. 왜요? 조금 쫄았어요 제가. 뭐가 또 문제였었나요? 테슬라 인도데스, 차량 인도데스 발표를 하는데 물론 그 전보다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예상치 함에 있다고 해서 이게 어느 정도 기술을 했는지. 논쟁을 하신 거예요? 논쟁을 하신 거예요? 제가 감히 논쟁을 할 수는 없고요. 저는 그냥 논쟁을 했을 때. 제가 깔끔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테슬라는 잠시 후에 말씀드렸지만 테슬라는 무조건 생산의 변수라고 해요. 생산. 그렇죠. 생산이고 인도 이런 것들은 시차에 따라서 약간 그다음 날하고 트럭이 하루 전에 나갈 수 있고 그다음에 나갈 수 있잖아요. 트녀가. 그래서 회사에서도 얘기합니다. 오늘도 보면 인도데스의 하루 이틀은 차이가 없다. 좀 많을 수도 있고 늘어질 수도 있는데요. 컨센서스 그런 건 의미가 없고요. 작년보다 40% 이상 자동차가 더 많이 팔렸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인도데스는 저는 오늘 갖고 온 거는 다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서 빚 탄 거를 갖고 왔죠. 그런데 그런 건 의미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카페 회원 수가 엄청 많이 늘어서 기분 좋으시다고요. 그게 아니라 우울합니다. 왜요? 자축할 일이 또 생기긴 생겼죠. 자축할 일이 생겼긴 생겼는데 저희가 2주 만에 보니까 제가 자제 알아보니까 네이버가 한 달에 두 번씩 승진을 발표합니다. 승진뿐만 있는 게 아니라. 승진을 한다고요? 네. 승급이죠. 나무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몸에 또 내리기도 하는데요. 보여주시면 자축할 일이 또 생긴 게 맞는데요. 이게 이번 승진이 아쉽게도 마지막일 것 같아요.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드디어 열매 단계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가지에서 열매 단계로 올라갔는데 나무 나면 최종은 숲이거든. 숲? 그런데 숲은 뭐 불가능할 것 같고요. 열매 단계까지 올라갔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저희가 현재 점수가 3만 몇천 점이거든요. 그런데 4만 5천 점이 안 되면 승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아서 많은 분들 혹시 가입 안 하신 분들은요. 카페 오셔서 가입하시고 많은 서로 좋은 얘기. 다만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리지만 미국 주식에 진심인 분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좀 오시고 많은 분들의 좋은 얘기 서로 나눌 분들은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들어오신 방법은 네이버에다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미줌이 미국 주식에 미치다 같이 쓰시면 되고. 미줌이만 쓰면 아직도 저희가 약간 밀립니다. 그래서 미줌이 미국 주식에 미치다 아니면 미국 주식에 미치다로 여러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공지를 하면 현재 1만 2천 8백 명인데요. 1만 5천 명이 돌파되면 바로 회원님을 위한 온라인 세미나 바로 진행한다는 것도 공약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미줌이 카페 많은 분들 성원해 주시고. 혹시 아직도 가입 안 하신 분이라면 모르겠어요. 미국 주식에 안 하신 분은 제가 안 하셔도 되겠지만 미국 주식에 조금이라도 일이라도 관심 있는 분이 와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하겠고요. PC 상승세가 둔화된 거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주가가 지난 금요일 날 2, 3일째 계속 올라간 것은 소프트랜딩이 가능한 거 아니냐는 시각이 일부 있었던 거죠. 그리고 테스라 실적의 기대감이었는데 잠시 후에 보여드렸지만 어젯밤 발표가 있었고요. 여튼 3대 지수가 반등세에 이어지면서 이거 지난 한 주간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한 주도 올랐고 한 달도 올랐고 한 분기도 올라가는 그런 3대 지수가 모두. 그리고 다우지수도 결국 크진 않지만 다우지수도 연초 대비 지금 플러스로 가 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3월 달에 올랐다. 여전히 2월의 전반적으로 흔들렸고 3월 초만 하더라도 3주 전만 하더라도 SVB 사태만 하더라도 끝장났다. 그러면서 많은 분이 또 S&P업의 전조점 깨진다. 그리고 나스닥이 무슨 몇천 포인트가 깨진다. 많이들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으나 지금 당장은 그것보다는 지금 분위기는 조금 좋아졌다는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테스라 1분기 생산미 인도데스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딱 저는 느낌이 아니잖아요. 딱 빛한 걸 갖고 오잖아요. 저는 다 빛한 거. 양 올리지 마세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트럭에 한 달 딜리버리하는 자동차 카 캐리가 먼저 왔고 그러면 그냥 플러스 나는 거고 조금 안 오면, 약속보다 안 오면 늦어진 거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그럽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결국 전부 다 팔리는 거잖아요. 지금 테슬라 자동차는 일부 차종 제외하고는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의미가 없고 싸우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테슬라는 많이 팔렸다. 생각보다 많이 팔렸고 전부기만큼 생산이 계속 유지됐다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혹시 주목하시면 지금 주당 4천 대, 5천 대까지 가는 거잖아요. 벨린 자동차 기가 팩토리가 그래도 얼마 정도 가는지.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또 중국에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상인과 만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에서 또 어떻게 아시아 쪽의 거점을 중국의 거점을 확보하냐는 드리느냐. 이런 것들에 더 중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다시 한 번 확인드리지만 악의하실 필요가 없어요. 있는 분 없는 분끼리 싸우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그래서 정신 건강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테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런 것들. 생산의 변수라는 거 기억하시고 기가 팩토리의 확장 여부. 이런 것들에 더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미스 나는 건 모델S랑 X인데 미스는 게 별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생산이 이쪽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런 거가 되겠고요. 조금 돌리면, 조금 이쪽으로 움직이면 모델S X 더 팔릴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몇 년 만에 다시 정식적으로 나오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그래서 수치를 다 갖고 왔으니까요. 비교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건 이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에스티메트보다는 조금 더 늘어난 그림을 갖고 온 거죠. 그래서 그런 흐름을 갖고 왔어야 되겠어요. 이거 몇 천대, 몇 만 대 줄고 늘고 큰 차이가 없다고 보셔야 되죠. 꾸준하게 많이 팔렸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이게 더 중요하죠. 4분기 대비는 어떠냐. 4분기 대비 지금 생산 같은 경우 출하 못해도 괜찮았다. 이게 이제 23년 1분기입니다. 이거 파란색이요. 그래서 생산은 거의 비슷한데 조금 늘어났고요. 그러면 더 이상 늘어날 수도 사실상 없는 거죠. 그런데 조금씩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베를린 기가 팩토리가 생산이 더 늘어났다고 했으니까 현 상태에서 다음 분기에는 또 늘어나겠죠. 큰 일이 없는 한, 예를 들어서 갑자기 공장이 셔다운되는 거? 그런 거 없냐는 괜찮겠죠. 딜리버리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 이 정도. 그래서 그 정도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월가, 애널리스트 의견. 이런 게 더 객관적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왜 이렇게 웃으세요? 아니에요. 총 40여 명의 애널리스트 중이에요. 이거는 팩트셋 기준입니다. 53%가 매수기원을 갖고 있고요. 목표 주가 평균이 204달러. 그러니까 현재 가격보다 좀 낮잖아요, 조금이요. 현재 가격이 마음에 안 드시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평균이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2023년 1월에 매수기원 비중이 64%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애널리스트 중에 10명 중에 6명 조금 넘는 사람은 매수기원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줄어들었어요. 매수기원 비중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것은 주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 정도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S&P 500 기업의 매수기원 평균 비중은 58%. 우리들은 92%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9개가 매수기원인데 미국은 58%. 이것도 자체도 좀 늘어났는데, 지금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조금 많이 올라갔고 매수기원 비중이 조금 줄어들었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목표 주가는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는 6% 올라서 일단 직전 고점을 돌파 시도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세일에 보면 더 중요한 건 적정 주가 갖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다시 한 번 보여드리면 적정 주가라는 거는 최소한 이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공시지가 개념이고 여기에 나오는 저희가 보여드리는 적정 주가는 다 모닝스타 기준입니다. 모닝스타. 모닝스타는 적정 주가는 목표 주가랑 약간 다르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적정 주가라는 것은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이 금리 변수보고요. 그다음에 캐시플로우의 흐름 자체를 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이 그림은 액면 분할 시기에 그래프가 깨지니까 무시하시면 되겠고요. 작년 2월, 3월에 보면 적정 주가 대비 상당히 많이 비싸져 있었잖아요. 올라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좀 떨어진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가장 적정 주가 대비 주가가 떨어졌을 때가 12월과 금년 12월 말 1월입니다. 이때가 보시면 계속해서 중국에서 안 팔리냐고 첫 번째 가격이나 두 번째에 나와서 훅 떨어졌을 때 있죠. 이 벌어진 폭 있죠. 벌어진 폭. 지금은 올라가면서 조금 다시 붙어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걸 갖고 좋아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꾸준히 갖고 가시면 되겠고요. 불안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없으시면 한 주 정도 사서 발 담그면 되겠지만 지금은 추위를 봤을 때 엄청나게 올인에서 5배, 10배 올라가고 그런 그림에 있는 적정 주가는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적정 주가 상태보다 아래고요. 엔비디아는 지금 적정 주가보다 상당히 유해가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그리고 대부분의 빅데크는 여전히 적정 주가보다 아래에 와 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특히 알파벳이 많이 벗어나 있죠. 지금 적정 주가는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증권사의 몇몇 건 되는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적정 주가는 항상 시장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잘 보이고 적정 주가보다 한참 밑에 있을 경우에 매수를 늘리는 것도 타이밍을 잡으시려면 그 정도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PC 발표된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PC 이런 게 지난 금요일 날요. 중요한 게 PC가 있었고요. 개인 소비 지출이 있었고 또 하나가 밀시간대에 소비자 신뢰지수가 있거든요. 두 개인데 이거는 저희 카페에 오시면 MK론이라는 분이 이거를 매번 정리 너무 잘해 주세요. 그래서 거기에도 오늘도 그걸 갖고 왔지만 그걸 보시면 그분 거를 한번 보시면 진짜 깔끔하게 엄청 잘 정리하기 때문에 이해가 더 좋을 것 같고요. 딱 보시면 PC나 코어 PC모드 예측치보다 컨센서보다 약간씩 낮게 나왔어요. 이게 보시면 이게 예측이거든요. 5.1에서 5.0, 4.7에서 4.6 정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조금씩 조금씩 적게 나왔다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상당히 긍정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 날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하나 됐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확정치 또 하나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소비자 심리지수는 역시 예상 다 있지만 소비자 인플레이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 5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을 또 발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3.6%가 나오고 5년 후 2.9%가 나와서 2월보다 상당히 많이 폭이 떨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떨어진 것은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연준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금리 인하가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벌써 페드워치 툴 같은 데 보면 금리가 한두 번 정도 내려가는 거로 예측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안 될 거다 얘기를 하는 거죠. 떨어질 거라고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것이 되겠고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현지에는 살지 않으나 저희가 2월 정도에 1월 초, 1월 말 2월에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하나가 계량값이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계량값이 엄청 올라간 거고. 많이 올라갔다고. 그런데 계량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뭐 살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마 여기 미국에 계신 분 적어주시면 좋을 텐데 그거 아시는 분이요. 계량값이 많이 떨어지면서 개인들의 심리가 좀 안정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은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쪽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건 1분기가 끝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번 총 정리하는 시간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1분기까지 보면 여기 먼저 보여드리면 노란색 있지 않습니까? 노란색은 3월 한 달의 흐름이겠고요. 이 파란색은 1분기. 1분기가 연초 대비니까요. 1분기의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역시 IT,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필수 소비자, 커뮤니케이션과 이미 소비자가 가장 많이 올랐고요. 상대적으로 금융주, 에너지, 헬스케어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금융주나 이런 것은, 금융주 너무나 뻔하지 않아요, 지금이요. 그리고 CSB, 크레디스 뿐만 아니라 실리콘밸리 사태 이후에 많이 떨어졌고요. 에너지는 유가의 하락이 가장 큰 요인이 됐겠고요. 헬스케어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이 그런 헬스케어 쪽 시장에 들어간다는 것. 그게 어떤 우려감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작년과 달리 백신에 관련한 회사들이 완전히 쭉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흐름이 되겠는데요. 반면에 IT는 여러분들 너무나 좋아하시는 엔비디아. 그러니까 끌고 올라갔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것 중에 탑10에 지금 엔비디아랑 AMD가 들어있거든요. 지금 IT가 들어가 있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또 메타 플랫폼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넷플릭스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누가 뭐래도 이미 서비스에는 뭐가 있습니까? 테슬라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끌고 올라가는 것이 금년 흐름, 그리고 지난 1분기 3월의 흐름이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최근에 금리 추이냐 이런 것들을 보시면 금리도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들. 분명히 흐름이 나쁘지 않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미국 달러도 조금 안정돼. 물론 지난 금년에는 소법 반등했거든요. 그렇지만 미국 달러가 안정자로 보이는 것 자체는 무조건 호재라고 보셔야 되겠죠. 미국 달러가 내려가는 것은 미국 기업에도 좋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좋고 던 세계 모든 국가에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미국 달러. 그리고 금값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반대쪽인데 달러라는 반대쪽인데 금값은 여전히 고고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값도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보면 방향성은 너무 비싸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금값은 이 정도가 있고요. 유가는 지난주에 워낙 70달러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지지난주에 반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 기억하시겠지만 이라크랑 터키 간의 파이프라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사법 판단 이런 것들을 나온 것들. 그리고 중국에서의 수요 증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유가가 좀 반등하고 있는데 그렇게 엄청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리세스션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이 가운데 앞서서도 계속 이야기했듯이 4월 증시가 강했다라는 이야기, 역사적인 통계 지난주에도 한번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런데 보면 두 번째로 강했다고요? 11월이 가장 강했어요. 11월이 가장 강하고 그다음에 4월. 그래서 기대하는 시각들이 많은데 우리 위원님께서는 그럼 우리는 어떤 스탠스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좀 격리해 주시죠? 일단 역사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면 4월은 1년 중에 11월 다음으로 수익이 좋았던 시기입니다. 이거는 S&P500만 봐도 그랬고 다우시스로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S&P500 기준을 보면 최근 20년만 보면 4월은 가장 강했던 달이 맞아요. 다만 실제로 보면 얼마만큼 더 강해질지에 대해서는 퀘션마크가 분명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나 이런 것들상은 분명히 좋아질 수 있겠지만 1분기에 대한 실적, 물론 앞서 권동호 부장께서 1분기 실적이 바닥에 대한 예측을 팩트세 기준으로 보여주셨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여전히 그다음에도 또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하튼 실적에 대한 걱정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에 대한 실적 걱정이 분명히 있다는 것도 우리한테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1, 2분기 실적 우려를 상쇄시킬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달러가 많이 떨어졌지만 100 이하로 가면 그 실적보다는 달러의 방향성으로 조금 더 환율을 효과를 고려하고 배제하면 상당히 좋을 수 있다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실적 그런 우려를 상해시킬 것은 달러의 방향성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월과의 의견을 딱 두 분만 아주 극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이클 버리들 많이들 좋아하시고 아시는 분 계시잖아요. 빅쇼스로 유명한 분이요. 그래서 이분이 어저께 어디 우리나라 뉴스에도 어디 또 이런 또 마이클 버리 옛날 얘기하는 분으로 뉴스에서 지나서 흘뜩 봤는데 이분이 이제 2개월 전에 1월달 11월 연속으로 자기가 매도하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제가 틀렸다. 사과했죠? 네. 그래서 아주 간단합니다. 단어 6개죠. I was wrong to say sell. 매도라고 말한 건 내 잘못이다. 용기 있는 발언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약간 책임감이 없어 보이기도 한데요. 틀리면 틀렸다고 해야지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미국의 유명한 사람도 틀리면 제가 틀렸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11월에 결국 의견을 바꾼 게 마르코 콜라노비기잖아요. JP 모건이요. 딱 이런 사람이 나오니까 지금 가장 한 사람은 이 사람이죠. 탑리. 얘기하면서 다섯 가지 이유를 얘기하면서 지금 그동안에 23년이 들어서 약세 론자들이 X됐는데.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더 X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약간 비아냥거리는 톤이 드러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는 은행 이슈는 지역적인 거다. 그래서 은행 전체 시스템으로 확산되지 않는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통화 정책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자 신뢰지수뿐만 아니라 기대 인플레이션이 확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 얘기라는 것이 두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그리고 고세의 이유입니다. 소비자 신뢰지수 그 얘기하는 거 되겠고요. 세 번째는 과거 약세장에서 볼 수 없었다는 거죠. 2분기 연속의 주가 상승. 작년 4분기 상승, 입년 1분기 상승이거든요. 이거는 곧 지금 강세장으로 돌아섭니다. 강세장에 돌아서려면 4,278포인트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보다 S&P업이 4.4%만 올라오면 강세장입니다. 마치 나스닥 100이 지난주에 또 들어갔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 되겠고요. 네 번째는 우리가 연초에 많이 얘기했지만 저도 비웃었고 우리 여러분들도 다 비웃었던 얘기입니다. 전년에 주가가 마이너스고 연초 닷새 동안 주가가 1.4% 주가 상승했을 때 주가는 계속 올랐다. 그게 좋았다. 기억나시죠? 저런 논리가 있었군요. 있었는데 저도 얘기했지만 저도 말하면서 약간 거시기하다 그랬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엄청 쓰였어요. 저도 비웃었으니까요. 4월 진짜 4,200 넘으면 이 논리, 4번 논리가 맞아떨어진 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투기적 포지션이 여전히 지나치게 약세장에 베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 10월 수준인데요. 선물의 순매도 포지션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개인들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4월에 아주 강하고 4,200 넘어서 간다니까 꿈과 힘이 필요하신 분은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아니다 싶으신 분이라면 이익 전망을 보시면 지금 약간 우울할 수도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달라지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떻게 투자를 이어나가야 될지 단기적인 투자와 중저기적인 투자자로서 굉장히 다른 4월이 될 것 같은데요. 부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이 시장에서도 나타나기를 저도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월가의 소식, 미국 조식이 미치다. 이항영 전문의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고요. 아무래도 오늘 장중 내내는 IRA 세부법안 관련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참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시장은 또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잠시 후 오늘 아침 라이브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